너 그냥 티르시기 전에 티로 가요. 총금이 그냥. 야 너 가 집에. 게임 몰라요 게임? 아니 다른 분이야? 내꺼? 야 치워. 왜요? 나 치워. 사랑해 주십시오. 얘네 거 보지 말고 내꺼 봐. 타자야? 이게 뭐예요? 조한병 한 타임? 야 끝났잖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잖아. 내꺼 봐 보라 했잖아. 장애야 너 잘 그랬다. 아 근데 지웠다 형. 엄너카타인데. 이거 진짜 맞춘 사람이 잘한 거야? 그림은 모르겠어. 아니 난 이게 타자인 줄 알았어. 이게 타자지. 이거 어떻게 엄너카타인데. 아니 타자다 타자다. 이렇게 들려야지. 광? 어. 이게 타자 뭐. 이거야. 이게 핸드폰이 딱 맞지. 그치. 아 이거 벙력한. 그래 그래. 근데 이거 영화 보면 몰라. 나도. 쿵약 캐치마인들 좀 했잖아. 그치. 유전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 이게 딱. 쿵약 캐치마인들 딱 보는 눈이 있잖아.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셨는데? 30분 만에. 이제 합니다 이제.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데요. 제가 조금 생각해드렸어요. 모두로도 너무 쉽다고요. 제일 너무 가소평 가셨어요. 지금 여기서 누군게 제일 보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일 잘 그리고요. 그 다음은. 많이 안 오셨어요. 많이 안 오셨어요. 행복한 타임.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에요? 뼈. 뼈. 아니 숨진이 내렸기도 했어요. 3주일 저녁. 나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퇴근 못했다. 진짜로. 퇴근 퇴근. 1시간 뒤에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가지고. 바로 퇴근을 하고 이제. 개인적인 게임의 퀴즈를 빨리 맞추면. 바로 퇴근을 해요. 문제는 다 주무야되면. 아 저 뒤에 가는 문제를 보고 오는 거예요? 5분 동안? 네. 누가 제일 잘 했냐. 활력도에 따라서. 그 문제를 볼 시간을. 5분. 4분. 3분. 2분. 3분씩. 너무 긴데? 5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죠? 1분. 50초. 40초. 10초. 이게 맞아? 10초인데요. 1분. 1분. 30초. 2분도 너무 길어. 1분. 50초. 40초. 그럼 이렇게 하자. 2분. 1분. 40초. 30초. 30초. 형. 1분. 아 진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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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30초.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쳐보고 있으면. 아 문제를 보고. 형? 나무익희. 정태국 보고 있다고요? 어. 전북현 대회에 관한 거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나를 봐. 좋다. 첫 경기 성대를 어떻게 하냐. 봉준아 이제 와.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2분 지난 거 같아요. 하나 외우니까. 나는 진짜 그거 하나만 나오길 기다리겠어. 하나 외우니까. 뭐 산으로 가는데 계속 내리면 내릴수럼. 아니 근데 30초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아니 그게 맞아. 아니 30초는 좀 아닌 거 같아. 그게 맞다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못 가. 진짜로. 안 나와요? 어. 각기 잡아요. 각기 잡아요. 각기 잡아요. 각기 잡아요. 태혁이 형 시간 지났어요. 들어가면 안 되겠지? 해봐요. 벌써 끝났어요?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맛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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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로감사진이 쉬운 문제들인데. 아. 저거. 아 수빈이 제가 끝났어요. 이번엔. 아까 그 순서절이? 다른 순서절. 적어놔야지 이렇게 검색기록에 또 남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였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면 안 돼.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상단연도랑 아니 그 문제는 가르쳐 주면 안 되죠. 아 이제 다 알 мат 되죠. 아 근데 기업을 못하잖아요 핸드폰 보면 되죠? 안돼요 핸드폰은... 결국에 티키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동원대가 K리그 첫 경기를 치는 연도는 연도요? 연도는 1994년 이름 말해야지 재혁 94년 동준 2000 땡 대혁 95년 빈군대 전북현대라고 했잖아. 다이노스 다음에 전북현대의 다이노스 전북현대 아니 이런 걸 맞춰야겠다. 전북현대 다음 한 번 더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빨리 가자. 다시 봅시다. 전북현대가 생산 첫 경기를 칠 도시들 태국. 태국 전남. 어디 광양. 전북현대가 진짜 많아. 잘한다. 잘한다. 잘 찾는다. 방하지. 우리 저거 문제보고 지금 거기 생기지도 못했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전주를 제외하고 우리가 우승을 가장 많이 걱정 지는 도시는 동주 서울 아니 선생님 울산 제혁 수원 동주 포화 제혁 대구 선생님 제주 도시는 도는 소위포 디노는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다시 다시 왜 왜 확장 중에 도시라고 이곳을 했잖아 박재성 유현님의 뉴런무대 첫 번째 진출한 팀은 어디일까요? 검색 찬스 시켜줄게요. 첫 번째 진출 첫 번째 크로 첫 번째 크로 수빈 PSV 제혁 에이트 오버 아니요? 에이트 오버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런던 이거 나와요?